아우 XZ떨지 마. Geme 아 XZ떨지 지금 나 시즌 안 하고 계겠구만 손님이 앞에 계신데 어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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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세상에 목적적인 게 그거였잖아 그거 때문에 사실 내려온 거잖아 그렇지 않으시면 안 내려왔잖아 야! 월세 50만 원짜리 해서 애 낳고 잘 살겠다 이 개XX야 나중에 어떻게 된다고? 야 그거는 내가 불만으로 얘기할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가 얘기 그런 말 할 자격이 없어 자기가 오해하고 있는 거 같아 다시 한번 얘기하는 거야 네가 잘 모르니까 그런 거지 알려고 하지도 않고 네가 버린 그 시간은 다시 돌아오지 않아